18번 두 집합 a는 x bar x는 3n-n은 자연수 b는 y bar y는 5n-n은 자연수에 대하여 집합 a급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혈을 an이라 하자 수혈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항인지 구하시오 아우 그 문제 뭐냐 이거 야 이거는 그거네 an을 구하라는 얘기네 an을 구해 가지고 100보다 커지는 항이 몇항이냐 그럼 이제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혈은 두 개 중에 하나지 등비수혈하면 등차수혈 그러면 a를 보자고 n은 자연수니까 n에다가 1,2,3,4...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 a의 원소가 나오겠지 근데 그전에 먼저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고 3n- 이건 무슨 수혈일까 이건 등차수혈이야 그러니까 이 일반항이 3n-1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등차수혈이지 우리가 an 수혈이 a 플러스 n-1d잖아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등차수혈이야 그럼 등비수혈은 어떻게 나옵니까 등비수혈은 ar의 n-1제곱 n이 지수로 가면 등비수혈이야 n이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등차수혈 n이 지수로 가면 등비수혈이다 그러면 a는 등차수혈인 거 알겠지 그럼 첫째항이 뭔데 1집어넣어 1집어넣으면 그게 첫째항이지 1집어넣으면 2 그다음부터 계속 3씩 더하면 돼 공비가 3이 되는 거지 3 그러니까 두 번째항은 5가 되는 거고 세 번째항은 8, 11, 14, 17, 20, 23, 26 이런식으로 쩜쩜쩜 간다고 그럼 b는 b집합도 마찬가지 y는 5n-n은 자연수 그러니까 n은 자연수니까 n에다가 1, 2, 3, 4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수혈 나오겠지 그럼 1집어넣으면 3, 2집어넣으면 8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가 5가 되겠지 5씩 더해 그러면 13, 18, 23, 28 이런식으로 33, 38 이런식으로 뭐 그 다음에 43, 뭐 48 쭉쭉쭉 가겠지 이게 b집합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교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나열한게 이제 an인데 그러면 a교 b의 원소는 뭐가 되냐 이거네 88 23, 23 그거 하나 더 해볼까 조금 더 해보자 26, 3을 더해 그럼 29 그 다음에 32 35, 38 나왔지? 나왔지? 그 다음에 38 나와 38 그러니까 이 수혈은 뭐냐면 그간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결론이 a가 등차수혈이지 b도 등차수혈이지 그럼 a교 b도 뭐 등차수혈 등차수혈 그러면 a교 b가 an인데 이게 뭐가 된다고 등차수혈이 돼 등차수혈 그러니까 a도 등차수혈이고 b도 등차수혈이니까 a교 b도 등차수혈이 돼 그럼 첫째항은 뭔데 첫째항은 8이 되는거지 첫째항은 8이 되는거고 공차는 그건 공차는 뭐가 됩니까 23이지 23에서 8 빼면 15 그렇잖아 38에서 23 빼도 15잖아 그럼 15는 어디서 나왔냐 15는 얘지 3하고 5의 최소음 배수 그래서 공차가 15가 나오는거야 15 그러면 이제 우리가 an을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an의 일반항은 일반항은 첫째항 더하기 n-1 곱하기 15야 그래서 an은 an은 15n-7이 된다고 그럼 이제 an 나왔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100보다 커져야 돼 그러면은 그럼 100보다 커진 항이 첫번째항이 뭐냐 15n-7은 10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부중식 문제네 그럼 15n은 뭐야 그러면 107보다 크다 아 15는 107보다 크다 이거 그럼 나눠야겠네 그러면은 n은 15분에 107 나누기 15보다 아 107 나누기 15 107 나누기 15 뭐냐 107 나누기 15 해보자 107 나누기 15 그리고 7.13 7.13 7.13 그럼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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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보다 커야 돼 그럼 n이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8이네 8 그 답이 그래서 제 8항 제 8항이 된다 이거 제자 써야 돼 제 몇항인지 구하라고 했지 제자 써야 된다 안 쓰면 틀려. 19번. 첫째 항이 30인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5랑 S11이랑 같대. 어, 그래? 이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SN 최대값? SN의 최대값? 그럼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거든. 그럼 우리가 SN은 공식 있지? 공식? 아니, 공식은 암기해야지. 2분의 N 가로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중괄호 해야겠다, 중괄호. 이거야, 이거. SN이 이거라고. 그럼 SN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SN의 최대값이야. SN의 최대값이니까 N은 살리는 거야. SN의 최대값이라며. 그 N은 살려. N은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A값하고 D값을 찾아내야 돼. A값하고 D값. 그러니까 A값하고 D값을 구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그럼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네. 이게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SN의 최대값이니까 N은 살리면서 그럼 A는 나왔잖아. 첫째 항 30이니까. 그러니까 N은 30이라고. 30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결국 뭐만 구하면 되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D를 구하라는 문제야, D. D를 구하라는 문제다. D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D는 어떻게 해?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D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지. 그러면 이제 S, S5랑 S11이 같다. 그럼 S5, S5. 그럼 S5는 5항까지 합이지. 5항까지 합이지. 그럼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N은 5, 가로, 2A, 2A. 그러니까 첫째 항이 30이니까 2 곱하기 30 더하기 가로 5, 마이너스 1, D지. 이게 뭐야? 5항까지 합. S5라고. 지금 S5했어. 그 다음 S11은? S11은 2분의 N, 중가로. 2A, 그럼 2 곱하기 30 더하기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1, 마이너스 1, 곱하기 D. 이거라고. 이게 두 개가 같다고. 지금 요식한 거다, 요식. S5랑 S11 같다, 요거. 그럼 요걸 이제 풀면은 D값 나오겠네. 그럼 양변에 2, 2 곱해서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그 다음 어떡하냐. 아, 그 다음 이거 전개를 해야겠다. 아, 전개하자, 전개. 그 먼저 요 가로안을 이제, 가로안. 2 곱하기 30 하면 60 더하기 4D가 되는 거고. 4D는 11 가로 60 더하기 10D가 되네. 10D, 10D. 그 다음 이제 가로 풀어. 그러면은 300 더하기 20D는, 20D는, 이건 뭐냐. 660 더하기 110D, 이 2항, 이 2항 하면은, 마이너스 90D는 넘어가면은, 660에서 300배니까, 360. 어, 그럼 D는 나오네. D는 얼마야, D는. D는, 10-4네. 아, 아까 D가 나오네, 여기서, 10-4. 아까 D가 10-4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10-4 집어넣으면 되지. D, 여기다가 10-4. 그래서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0-4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면은 SN은 도대체 뭐냐면은, SN은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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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중가로 2A니까 2 곱하기 30 더하기 N-1. D는 좀 전에 구했지, 마이너스 4.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놈의 최대값. 그러면은 2분의 N을 앞으로 빼자. 2분의 N을 앞으로 빼고, 가로, 그러면 2 곱하기 30 더하기, 더하기, 요거, 요거 전개해. 그럼 마이너스 4N. 그럼 마이너스 4N 플러스 4. 그래서 2분의 N 가로 마이너스 4N 플러스 64가 되네. 그럼 뭐가 돼, 이거. 전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32N이 되는 거지. 분배 법칙,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32N. 그럼 얘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지. SN이 이거라고, 이거 뭐라고? 얘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러면 얘의 최대값은, 이게 SN이잖아. 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로 묶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N의 제곱 마이너스 16N.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이거 완전제곱 묶어야겠지. 더하기, 요거 나누기 2의 제곱이지. 나누기 2하면 8 제곱하면 64. 더하기 64 했으니까 빼기 64를 해가지고 쌤쌤 만들어주고, 그럼 마이너스 2 가로, N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요거 바꿔나가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나가지. 128.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 128. N이 8일 때. 그래서 최대값은 128이 된다. 128. 아, 이런 문제도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돼. 다음 20번. 첫째항부터 재난과제압이 각각 KN의 제곱 더하기 N, N의 제곱 더하기 KN인 두 등차수열 AN, BN에 대하여 A3이랑 B5가 같다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는 풀과정과 답 쓰시오. 그러면은 AN 수열에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 그러면은 SN을 KN의 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고, 그 다음 BN, BN은 얘지? 그러니까 BN 수열에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을 TN으로 놓자. TN, TN, 얘를 TN으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N의 제곱 플러스 KN을 TN으로 놓는 거야, TN. TN을 놓는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K값을 뽑아내야 돼. A3이랑 B5가 같다. 이걸 가지고 이제 K값을 뽑아내야 되는데, 먼저 그럼 A3은 어떻게 나오냐, A3. 그럼 SN을 가지고 우리가 SN을 가지고 A3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공식이 있었지, 이런 거? SN이 나왔을 때 AN을 뽑아내는 공식? 뭐였냐? AN은 SN-SN-이다. 중요하지, 이거, 이 공식은? 이거 중요하다. 이건 이제 알아야겠지. AN은 SN-SN-이다. 그러니까 AN, N번째 항은 첫째항부터 N번째 항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AN이 나오겠지.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 A3은 어떻게 나와? 그럼 A3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A3은 S3에서 S2를 빼면 돼.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A3을 뽑아낼 수가 있네. A3을. 그러면은 S3은 뭔데? S3은 N에다가 요식에다가 30번 하면 되니까 9K 30번 하면 플러스 3 빼기 S2는 2 집어넣으니까 4K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A3은. 그렇지? S3 빼기 S2 그러니까 9K 플러스 3 빼기 가로 4K 플러스 2. 그래서 A3이 나오네. A3은 뭐가 되니까? 5K 플러스 1이네. A3은. 그러면 A3은 5K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뭘 구하냐? 그 이거 구하는 거지? B5 B5 그럼 B5는 B5는 S5 빼기 S4 하면 나오지? 그치? 그래서 B5는 S5 여기다가 이제 O를 집어넣어. N에다가 그 T5 아 참 여기 T5로 써야겠다. S5로 쓰면 안 되네? 그러니까 T5 빼기 T4가 되잖아. 그럼 집어넣어. 여기다가 O 집어넣어. O 집어넣어. 그러면 25 더하기 5K가 되는 거고 빼기 T4 T4 4를 집어넣어.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K가 돼. 따라서 B5는 뭐가 되냐? 그럼 5K에서 4K 빼니까 K가 되는 거고 25에서 16 빼니까 9가 되네. 9. 이게 K 플러스 9가 된다고 B5는 그러면은 아 다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거 A3은 B5라며 따라서 A3은 B5니까 얘랑 얘랑 같다. 같다. 그러니까 서술형에 A3이랑 B5가 같다. 2므로 같다. 2므로 5K 플러스 1은 K 플러스 9가 된다. 그럼 2항시키면 4K는 8 K는 얼마? 2 답이 그래서 K는 2가 되는 거지. K는 2가 된다. 21번 물이 어떤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유의 물질의 양이 20%씩 줄어든다고 한다. 유의 물질 100g이 포함된 물이 이 여과기를 N번 통과했더니 유의 물질의 양이 10g 이하가 되었다. N의 최소값을 구하셔 단 로그인은 0.3010을 계산한다. 이게 무슨 수혈 문제에서 로고도 나오네. 로고도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좀 분석을 해보죠. 분석을. 자 물이 어떤 여과기를 통과할 때마다 유의 물질의 양이 20%씩 안치고 그럼 물이 이제 처음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유의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쓸 때는 이거를 처음에 A로 쓰는 거야. 처음에 이제 처음에 얼마는 나왔지. 뭐 안 나왔잖아 지금. 처음에. 처음에 유의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처음에 유의 물질의 양은 A로 넣는다고. A. 자 A가 있는데 여과기를 한번 통과해. 아 여과기다. 여과기. 자 여과기가 이렇게 했어. 한번 통과해.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20%씩. 그럼 이게 통과하면 0.8A만 남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20%씩 줄어드니까 80%만 남는 거잖아. 0.8A가 남겠지. 한 번 통과하면 한 번. 한 번 통과하면 통과. 아니 통과. 통과가 아니라 한 번 통과. 0.8A가 남는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통과시켜. 그럼 뭐가 되겠냐 그러면. 한 번 더 통과시키면 또 얘는 얘의 20%가 줄어드니까 또 얘도 0.8을 곱한다고. 그러니까 0.8을 또 곱하니까 0.8의 제곱 A가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유해물질의 양에다가 0.64를 곱하는 거야. 이게 두 번 통과. 두 번 통과. 그러면 한 번 더 통과한다. 기분이다. 한 번 더 통과시켜. 그러면 세 번 통과. 세 번 통과. 세 번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 세 번 통과시키면 였다가 또 0.8을 곱한다고. 0.8에 세 제곱 A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통과시키지. 계속. 그러니까 점점점. 계속 통과시켜. 그래서 이거를 M번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M번 통과. 그러면 M번 통과시키면 통과. M번 통과시키면 얼마가 나오겠냐. M번 통과시키면 0.8에 이따가 N제곱 곱한 A가 나오겠지. 처음에 유해물질의 양에다가 0.8 N제곱을 곱한 게 나오겠지. 아. M번 통과. M번 통과. 여기다가 M번 통과. 여기다가 써야겠다. M번 통과. 이게 나오지. 이렇게. 이건 이해가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만일에 유해물질 100g이 포함된 물이 N번 통과했던 유해물질의 양이 10g 이하가 됐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거지. 100g이에요. 100g. 100g이야. 그 100g을 한 번 통과시키고 두 번 통과시키고 세 번 통과시키고 네 번 통과시키고 M번 통과시키면 뭐가 나오고 있냐. N번 통과시키고 0.8에 0.8에 0.8에다가 N번을 곱한 다음에 엿다가 100을 곱하면 돼. 이거지 이거. 얘라고 어? N번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N번 통과한 유해물질의 양이 얘라고 0.8에 N제곱 곱하기 100 그게 뭐야? 10g이야. 식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결국 뭐냐면 0.8에 N제곱 곱하기 100은 10g보다 작다. 아. 이하니까 등호도 들어가는구나. 이거 구하는 거야. 이때 N의 값 구한다고. 그러면 이제 구한... 그때 N의 최소값. 단. 로그인은 0.3010으로 계속... 그러니까 상용로구를 이용하라고 했네. 로그2. 상용로구지. 상용로구. 그럼 여기에서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N의 최소값.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상용로구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누자. 여기 양변에 N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100이 있고 10이 있어. 양변을 100으로 나눠. 100으로 나누면 0.8에 N제곱은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킨 N의 최소값. 그럼 어떡합니까? 양변에 로그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2를 이용하라 했잖아. 로그2. 여기서 지금 로그2는 0.3010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로그2는 0.3010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로그2가 나와야 돼. 사용로구가.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 때려. 일단. 로그 때리면 여기는 로그 로그 0.8에 N제곱은 로그 10분의 1보다 작거나 양변에 로그 때려도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해. 똑같아. 그럼 N이 앞으로 가겠네. N 로그 0.8 이거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분수로 쓰자. 0.8을 쓰지 말고 10분의 8 5분의 4 2가 나오게끔 하려니까 5분의 4 쓰는 거야. 그 다음 이거는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사지를 해줘야 돼. 5분의 4가 2가 나오게끔 마사지 해줘야 돼. 이게 좀 어렵겠다. 그러면 로그 5분의 4는 로그 4 빼기 로그 5지. 로그 4 빼기 로그 5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거 최대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로그 2가 나오게끔 그러면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 그러니까 이 로그 2네. 일단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로그 로그 로그가 문제네. 그럼 로그 5를 우리가 로그 2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문제는 이게 어렵다. 이거. 이게 문제네.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 2분의 10으로 쓰는 거야. 로그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2분의 2분의 10을 5를 2분의 10으로 써. 2분의 10. 이래 버리면은 나와잖냐. 여기 2가 나왔고. 여기 2가 나왔고. 그럼 로그 2를 우리가 쓸 수 있네. 그치. 그럼 이거 정리를 해. 정리하면은 n 가로 2 로그 2 빼기 빼기 그럼 로그 2분의 10은 로그 10 빼기 로그 2지. 로그 로그 2. 중괄호 쳐야겠다. 중괄호 중괄호 요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로그 10은 1이잖아. 그러니까 n 중괄호 2 로그 2 빼기 로그 1이니까 가로 바로 풀어버리자. 가로 바로 풀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가 되네. 로그 2. 아 이거 소괄호 쳐도 되겠다. 소괄호 6이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가로안을 계산하면은 2로그 2 더하기 로그 2가 3로그 2가 되네. 3로그 2 빼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로그 2는 그럼 로그 2 나왔지. 됐잖아. 그럼 로그 2. 로그 2가 얼마라고? 0.3010 0.3010 그러면은 n 가로 3 곱하기 0.3010 을 한 다음에 빼기 아 이거 0.3010 곱하기로 쓰자. 곱하기 0.3010 을 한 다음에 빼기 1을 하면은 빼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3에다가 0.301 3을 곱하면은 아 이거 뭐가 되냐 이거 0.9030 이네 여기다가 1을 빼지 1 그럼 마이너스 0.097 0.097 맞지? 0.097 요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양변을 이걸로 나눠야겠네 그러면 n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n은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0.097 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등어만 부등어만 바뀌지? 부등어만 바뀌지.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n은 양변에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가 마마니까 뿔뿔로 고쳐주자. 뿔뿔. 그러니까 n은 0.097 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학생은 뭘 구해야 되냐 이걸 구해봐야겠다 학생들은 이거 직접 해봐 1 나누기 0.097 해봐 나는 이제 이거 안하고 계산기를 쓰시겠다 1 나누기 0.097 뭐야 이거 10.3 10.3 10.3 10.3 10.3 그러면 n은 10.3 보다 커 나갔다. 그럼 얼마야? 11 10일 최소값은 그래서 10일이 된다 10일 10일 근데 이게 어렵다 이거 이거 연습장에다가 해보면 되니까 그럼 각자 풀어보고 여기까지 여기까지